또 문산 그리고 흐린 날씨 올 때마다 흐린 날씨 이게 두 개가 똑같은 덴데 그렇지? 어디로 들어가야 되지? 어디로 가죠? 자리 있는데 아무데나 두 개의 사리 하나 자 이거 살짝 열어봐 마음이 급해 지금 급한 불을 꺼야 되는데 한 개 찍는 거 같아? 라면 넣어주세요 라면? 팔 묻어 팔 묻어야지 김치 많이 들었어? 김치 아저씨야 돌아버릴 거 같아? 배가 아파서 돌아버릴 거 같냐고 돌아버릴 거 같냐고요 기다리기 힘들어? 미안해 내가 집에다 뭐 좀 사왔어야 되는데 쑥갓이야 미나비야? 쑥갓인가? 내가 먹어볼게 내가 먹어볼게 다 쓸어 가 면 다 쓸어 가 잘하고 있어 또 의식하는 거야? 응 응 응 먹어 너무 배고파? 응 응 응 응 내가 하나 더 가야겠어 응 응 어 당신의 양심 어디였습니까 응 맛있어? 뭐 다른 맛이 나긴 하는데 그치? 응 맛있게 봐 존나 짜증나니까 맛있게 봐 어 로또를 살아야지 로또를 응 6천원 밖에 없어서 3개 3개 자도 어 바람 불어와 어우 추워 어우 추워 갑자기 추워 세상인당 세상인당 추워 추워 좋아 바람이 미친 듯이 불고있어요 딸기 먹어야지 푸딩이 먹더 푸딩? 푸딩이랑? 푸딩이랑 딸기랑 음료 먹었거든요 음료 먹었지 또 화장실 가 어? 또 화장실을 갑니다 어쩐지 좀 오늘 안 간다 했대 딸기 타르트 딸기 푸딩 이거 빨간색 새빨간 근데 옛날에 한번 마셔본 것 같은데 이거? 다른 데도 근데 똑같은 건지 모르겠어 이거 숟가락 뜯어 뜯어주세요 너 숟가락 뜯을 동안에 나는 이거를 양아치야 딸기 딸기 이것도 딸기인가? 딸기 파티 아니야 딸기랑 뭐 있는데? 라즈베리 같은데? 아 모르겠어 밑에랑 먹어야지 좀 쉬어 너무 저기야 빨간 도라이야 지금 차도 빨간색 빨간색 차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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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니터 두 대 놓고 어? 이거 때문에 생쇼을 했어요 이틀 동안 어? 미안해 동생 모니터 뺏어오고 어? 어? 퀵피 자기가 뵌 거 맞아? 응 4월에 입금했어요 4월에 입금했어? 이거 뭐 이렇게 옛날에는 그 있었는데 색깔 어떻게 하노 시점 조회하지마 너 약간 화법이 약간 최순실 화법이야? 어? 이렇게 저렇게 해봐 모니터 두 대 동생한테 전화하려고? 쉬고 있는데 또 전화해가지고 얘 어떻게 바꾸냐고 저 때문에 힘든 주말을 보냈어? 지금 예 또 전화해? 모니터 뺏어오고 응 아무래도 지진이 도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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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는 바람? 뭐 알겠지 아 어 머리 아파 목 머리 아파 뭐 먹으려고 일단 나는 아메리카노 나오는 거구나 아 이거? 다들 오해를 하고 있어? 내가 오자고 한 줄 알지만 오해를 하고 있어 연어? 연어랑 이거? 그냥 먹어야지 뭐 적당히 알아서 먹어야지 아 이거 뿌리라고? 이미 짠 거 같은데? 뭐죠? 먹어요? 네랑 먹어야지 사유 좋게 여기 또 2차 가게 생겼어? 네랑 2차 갈라고? 응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내가 오자고 한 거 아니에요? 어? 사람들이 뭐해? 딜과 여어 응 아보카도 아보카도 해보자 아보카도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봐 이거 또 먹어 이거 빵에다가 이거 해 먹어 음 빵에다 얹어서 먹어 네 이거 하나? 이거 국밥 먹을까 이미 Sag Chamos 더 빨리 거기 cancer 여유라는 건 사치지 응? 대화를 하면서 식사를 않나? 이거 사치다 강사로 줄 서야 하니 뭐야 되게 웬명이야 자, 우리 그럴 가치가 있을까? 온 김에 가자고? 가면 이제 다 떨어진 거 아닐까? 저 이거 먹고, 내가 먹는 줄이 아니라서 금방 끌을 거야? 이런 건 줄은 아니었는데 그러게? 그 이유가 뭐, 뭐야? 뭐라고 생각해? 뭐라고 생각해? 고소당해 그러다가 강아지 말아, 강아지 얘 등치가 좀 크네? 뭐야, 안 커져, 스쿼샤 또르기는 되게 조그맣어 저거보다 작았어 난 잘 안 쳐먹어가지고 사람도 또라이, 개도 또라이 마을로 집구석이야? 어디야? 마을 집구석이냐고? 춥습니다 사람이 춥습니다 뭐 먹어? 썰고 싶은데 응? 콜라하고? 먹고 싶으면 어떻게 된 거야? 저게 콜라인지 뭔 소리야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카치스가 뭐야? 카치스가 뭐야? 블랙코런트? 뭐 어떤 걸로 해? 음... 갈등 생기는데? 이거랑 이거 할까? 카치스가 뭐야? 아, 이거 안 좋아해... 이거 먼저 먹을게 응 이거 먼저... 이거 먼저... 막내가 안 돼... 이것도 어리! 이거 먼저 먹을게 이게 먼저... 야옹 이렇게... 엇 먹고 굵 고구멍 맛있어? 너무 맛있어 식감은 남아있고 양념장에서 운영하는 점이 들어가게 되었거든요 이 쌀은 그냥 제일 맛있게 만들어놨는데 우유는 demostrar 간판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 있겠지? 왜 근데 이렇게 이렇게 돼있어? 아 뭐야? 왜? 여기도 있고? 내가 산 거 저번에? 어.. 인민아네? 이거. 이것도.. 사는 데가. 아이고.. 일곱사? 아이고.. 타고 면 이거. 목.. 네.. 쾌골독자야. 쾌골독자야. 이 사람은 그거 아니에요? 이 분이? 그 사람인가? 이게 바로 MBTI 망국병이라는 거야. 어? 어? MBTI랑.. 여러분 무슨 상관이야? 맥심 사야지 맥심. 어? 다 아는 사람들이구나. 나 못 찾아봐. 다 아는 사람이야? 이게 보면은 이 제목이랑 일러스트가 약간 비슷한 느낌을 주지 않아? 뭐 하기로 했다, 뭐 합니다. 나는 뭐를 합니다. 약간 이런 트렌드? 이게 이런 거 있잖아. 약간 개인성 터지는 그림에다가? 뭐 하하하하하 그런 제목? 파스텔톤 휴지에?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귀에 젖은 작은 새라는 거야. 어? 누가 뭔가를 추천해줬었는데, 경매 책을. 잠깐만. 제가 책 두 궐 샀습니다. 돌에 환장했기 때문에. 응? 돌에 환장했.. 직장인은 아니지만, 인테리어의 경점. 킹포크를 사야지. 이거 없어가지고 내가 함부로, 어? 셀프 인테리어 이런 거 못하는 거야. 이게 킹포크가 없어가지고. 내가 파주에 타샤트로써. 이런 음식을 해야 되는 거야. 이런 거. 빵과 머핀. 이런 거. 샐러드. 이렇게 잘 운동해서 달아줘? 응? 달아주냐고. 310? 달아주냐고. 왜 싫대? 왜 싫다 그러는 거예요. 끊었어? 끊었어. 끊었습니다. 오케이. 응. 신선한데? 그치? 토스트 아니야? 네. 내가 잘 몰라. 이런 거. 엽서네, 엽서. 결정하기 어려웠지만. 우유탕면. 마늘새우. 그리고. 그리고. 계란볶음밥. 마늘새우. 매콤 냄새 나는데. 먹어봐요. 조심해. 뜨거울 거 같아. 뜨거울 거 같아. 뜨거울 거 같아. 먹어봐. 먹어봐요. 대박 고추. 대박 고추. 대박 고추. 대박 고추. 뜨겁지? 달짠. 달짠. 매콤. 볶음밥 나왔어. 개살볶음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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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먹어봐. 개살볶음밥. 너무 맛있어? 응. 순한데. 순한 맛이야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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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먹어. 먼저 먹어. 먼저 먹어. 먼저 먹어야지요. 이런 거나 찌고 있을 때가 아니야. 빨리 내가 밥 먹어야 돼서. 다이어트 해 요즘에? 응? 다이어트 안 해도. 네 밥 그냥 빨리 먹어. 알았어. 이렇게 털어서 먹어야지. 응. 응. 응.